인권이 형 그냥 3층으로 뛰세요 3층으로. 3층으로 뛰어요. 안 가는데? 누구 주만 가네 이런데? 잘 숨으세요 잘 숨어 잘 숨어. 완전 올라간 것처럼 숨어.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. 아니 저 올라가요. 형 기다려요. 문 뒤에서 기다려요 그렇게 있으면 그냥 보이잖아요. 문 뒤에서 있어 문 뒤에. 3층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.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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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당. 3층 강당이 있거든 예 3층 그러니까 지금. 정면대기를 펼치자 정면대기를 펼치자. 벌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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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우리 대장님이 기가 얇으세요. 아니 야야. 거기 저 소파에 앉아 있어. 빨리 지금 가 지금 빨리.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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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. 아까 그리로 가. 아까 그리로 가서 뜯어요 형. 2층. 아까 그리로 가서 뜯어요 형. 빨리. 2층. 스피드로 가요. 돌아간다 stop. 아티스트 한 장명아티스트 한 장인 정형아티스트 한 장인아티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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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장 아 뭐야. 그렇지. 좋아 좋아. 아 근데 안 끊어버려 형. 형이 안 끊어져. 야 역시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해보는 게. 아마타 지석진 아웃. 다음 선수 출전. 아마타 지석진 아웃. 다음 선수 출전. 형 아픈 척 하면 왜 아픈 척 안 했지? 아 이거 아픈 척 했으면 좋겠네. 아픈 척 하면서 그만하자 그만하자. 이런 작전을 잘 들으려고. 감독님이 이게 진짜. 아픈 척 하면 아픈 척 해야 돼. 아 하지마 하지마. 아 잠깐만 잠깐만. 이러면 어떻게 뛰어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픈 연기는 진짜.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누구야. 하라고 그랬는데. 약간 사각지대가 있을 거야. 카메라가 한 번. 네 3층 사각지대를 찾아가세요. 사각지대. 네. 짧아요. 왼쪽. 돌아서. 안 보여. 쭉. 천천히 천천히. 긴장하고. 너무 천천히 간다. 지금 화면에 인근이가 안 보여요. 야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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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. 오. 어. 엇. 어. 지금 해요 지금. 대충 하다가 거기 부져 놓고. 어머 잠깐만. 아마 잠깐만 해. 질 것 같으면 잠깐만. 아 다진적 해요. 대충 하다가 거기 부져 놓고. 이 쪽으로 또 올라가 도망가. 이 쪽으로 또 올라가 도망가.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도망가 도망가 그치. 도망가 그치. 돌아가 돌아가! 돌아가! 돌아가 돌아가! 돌아가! 이 놀이 잘하네. 좋아 좋아 다시 붙는다. 아니 왜 도망가! 이건UNDiße! 으악!!!! 또 한번 틀린다. 다음 명을 출장 야 이거 어떻게 하지. 아니 거기서 왜 도망을 시킵어! 이 감독님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안 나요? 아니 이거 그냥 잡았는데! 네가 여기 화면상으로 너 되게 불리해 보이더라고